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질어질 말이 많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제목 제가요. 이제 결혼이 코앞인데요. 저의 이 복잡한 가정사를 계속 숨기면 이거 혹시 사기결혼인가요? 아니, 아니. 원지, 결혼 상대방한테 제 가정사를 꼭 오픈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화목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자란 막내딸로 보이지만 아니, 화목한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요. 남들한테 절대 말하지 못할 저희 부모님과 관련해서 복잡한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신상화때부터 지금까지 쭉 키워주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은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세요. 설명이 좀 복잡할 텐데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 제 생부 어머니의 남동생입니다. 즉, 생부의 외삼촌인데요. 이거를 전혀 몰랐던 저는 생부를 그저 사촌 오빠로 알고 자랐고 나중에 다 커서 21살 되던 때에 알게 됐어요. 또 생부의 어머니, 즉 저한테는 친할머니죠. 어릴 때부터 쭉 고모로 알고 컸기 때문에 지금도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고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대충 이렇고 제가 태어났던 당시 제 생부의 나이는 20살 그리고 생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더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고모, 생부의 어머니 내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저희 생모가 서울에 살다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부모님들 손에 끌려 반강제로 시골에 전학을 왔다가 여기서 저희 생부를 만나 또 사고 쳐서 절을 낳고 금방 다시 서울로 끌려 올라갔대요. 저를 시골 고모, 생부 어머니 집에 두고 떠난 뒤에 생부 쪽과는 연락이 뚝 완전히 끊겼고 사는 것도 정확히 몰라서 그 시절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덕분에 저는 10달 동안 저를 품고 낳은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사는 것도 모르고요. 이후 신생아 때부터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고요. 생부의 외삼촌 내외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사랑을 워낙 듬뿍 주셔서 그냥 나는 늦둥이일 뿐이지 친부모가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다. 이러는 거 전혀 꿈에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거라서 썬이가 20대 후반이랍니다. 저를 낳아준 생모에 대해 애틋한 감정 같은 건 전혀 없는데요. 문득 가끔 생각나고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해요. 순수 궁금함이죠. 아 또 원래는 고모 생부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원래는 저를 거두려고 했는데 이때 고모네 집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직접 거둘 여력이 도저히 없었대요. 잠깐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즉 쓴이 할머니가 원래는 자식을 대신해서 거두려고 했던 건데 가난해서 그게 안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핏줄이라서 고아원 같은 곳엔 보낼 수가 없었는지 당신의 형제들 즉 동생들 중에 그나마 직장이 번듯하고 경제적인 여의가 되는 남동생 부부 현재 저희 엄마 아빠죠. 이분들에게 저를 부탁했고 그렇게 저를 맡게 된 거라고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당시에 이미 첫째인 아들 저희 오빠죠 이제 오빠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딸 하나 더 생겼다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늘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요 제가 이런 분들 밑에서 자란 게 정말 큰 축복이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이런 사정을 20년 넘게 숨겼던 집안 어른들 모두가 밉고 막 괘씸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 이런 사실을 알고 그동안 그냥 사촌 오빠인 줄 알았던 생부한테는 왠지 모를 거북한 감정이 생겨서 벌써 몇 년 동안 집안 행사 등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안 보고 살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뭐 당연히 제 10년 지기 아니 20년 지기 동네 친구들도 저의 이런 상황 아무도 모르고요. 이제 곧 남편이 될 저희 예비신랑도 몰라요. 벌써 3년 동안 만났는데 그래서 다른 제 비밀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죽어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순수하게 연애만 할 때는 이런 죄책감이 덜했는데 이젠 그걸 넘어 곧 가족이 될 남자니까 당연히 알리고 또 알아야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곤 있지만 이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요. 그냥 하루하루 몹쓸 죄책감만 가지고 삽니다. 아니 사실은요. 몇 달 전이었죠. 우리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제 이야기가 아닌 척 자기야 오빠 나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 자긴 어떻게 생각해? 라며 반응을 한 번 떠봤는데요. 이때 남친이 막 껄끄끌 웃으면서 야 그게 뭐야 완전 콩가루구만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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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를 꼭 오픈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결혼하는 것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전적인 피해 입힌 거 아닌데 그래도 사기예요? 훅이 있습니다. 저기요 담아 말 안 하면 혹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사기입니다. 뭐 쓰니 사정은 딱하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람을 속이는 건 안 돼요. 2번? 아니 쓰니 본인도 그걸 숨겼던 집안 어른들이 믿고 괘씸하다면서 왜 너도 똑같은 짓거리를 상대방한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비 신랑이 이걸 알게 되면 그땐 너처럼 괘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신감을 느낄 테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도 할 텐데요? 내 댓글? 자기 혈육들이 국임살 없이 크라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해온 것도 괘씸하다면서 그럼 정작 본인은 피 한 방울에 안 섞인 사람한테 기만질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 없네. 끌 끌. 2번? 정상적인 가정에서 배웠으면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가정사까지 보고 하라는 거야. 집단의 남들 눈에 사랑받고 자란 걸로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만 옆에서 같이 있다 보면 딱 티가 나거든. 3번? 감성팔이 시전해가지고 사기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픈하세요. 4번?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단다. 세상에 기가 찬다. 이런 걸 숨기는 여자를 앞으로 어떻게 믿고 평생을 같이 사나 그래? 5번? 미친? 야! 이게 질문이냐? 당연히 말해야지! 이상한 걸 묻고 있네. 뭐야? 감성팔이 시전해가지고 아니요. 말 안 해도 돼요. 이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야 설마? 혹시 쓴이 생부도 지금 다른 여자 소개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들 낳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느낌이 오는데? 7번? 생부 어머니의 남동생 부부가 쓴이를 키웠다는 거. 즉 생부의 형제가 아니고 친할머니의 남동생이 키웠다는 거. 즉 니네 아빠 외삼촌이 부모님이라는 거네. 그죠? 아니 도대체 이 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다. 글 좀 읽을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촌수 오지게 복잡하고 읽는 건 더 그지 같네. 아무튼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숨길 생각입니까? 아니 계속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20년 동안 묵고 살았으니까 묵고 살았으니까 쓴이도 결혼하고 대충 한 20년은 비밀로 해도 될 줄 아는 거야 뭐야? 본인도 그 사람들 믿고 배신감 듣다면서 쓴이 남편은 어? 이건 남이라서 훨씬 더 할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해를 해주면 뭐 다행인 거고 설령 헤어지더라도 님은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나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다 말을 하라고 쓴이를 사랑한 죄로 복잡한 가정사회에 휘말리지 않게요. 알겠나요? 내 말이 진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겠어라. 한참 읽었다. 8번 저딴 식으로 사람 떠받으듯 말하는 거 진짜 극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린 남친은 그냥 죄인된 거 아니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9번 있으니 인성이 영 좋질 못하구만 그걸 숨긴 어른들이 괘씸하다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아니 그러면 니가 고아인 걸 어린 나이부터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고아원에 보냈으면 안 괘씸해다. 이건가? 거분 머리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정석인데 너를 거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아예 인지도 못할 정도로 이쁘게 잘 키워주셨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어? 고마워서 그랜저를 10번 100번 올려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어쩌고 어째 괘씸해. 야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그리고 숨긴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춘기 때 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닌 거 알고 엇나가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 평생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배은망덕아 어? 보니까 은연중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존감이 딱 떨어진 게 살짝 보이는데 그냥 떳떳하게 말해 왜 말을 못해?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만큼 자랐으면 됐지 왜 니 스스로 이렇게 부모님을 후려치는 거요?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너는 정말 부끄럽더냐? 어?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하면 그놈도 그릇이 적은 거야 그러니 얼른 이야기를 해 너부터 떳떳하게 나가란 말이야 어? 10번 야 다른 가족들, 친척들은 다 너를 생각해서 쉬쉬하고 살았는데 이런 걸 숨기고 있던 게 괘씸하다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할 사람한테 숨길 생각을 먼저 하네 헐 11번 니마 아침부터 이런 소리에서 좀 미안한데요 쓴이가 쓴 걸 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낳은 친부모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 상황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저 남한테 떠맡기는 거 이렇게나 책임감이 없고 남의 인생께 알려보는 이런 것들 역시 쓴이 친부모가 물려준 유전자 때문인 거겠죠? 남한테, 아니, 니마한테 속아서 결혼할 남자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12번 이제 가족이 되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런 네 가족이 네 가정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너 뭔데? 사기꾼이요? 그래, 지금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과 10범에 부모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과범이길 빈다 13번 이거를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면 지금 헤어지는 게 맞죠 어차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고 나중에 알게 되면 설마 이혼하자고 하겠어? 이런 생각 하겠지만 아닙니다 내 장담하는데 쓴이는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항상 조마조마할 거고 죄책감에 둘러싸인 그런 거지같은 지옥에서 살겠죠 안 들켜도 내 죄는 아닌 일이니 솔직히 말하고 하자는 대로 하세요 네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쪽의 선택이니까 넘기라고 어서 아니, 사람을 왜 떠봐요? 반응 보고 그지 같으면 그냥 영혼이 끝까지 숨기려고 그런 건가? 어, 소름끼쳐 예쁘게 사랑 주며 키워놨더니 괘씸하다고? 야, 괘씸하다는 말을 여기다 감히 붙일 수 있는 거냐? 역시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것도 꽤 심해 이 변망대가 어디 감히 말,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되겠군? 은혜를 똥으로 아는데 저거 엄마 유전자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